열연을 펼칠 예정입니다. 요즘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배우죠. 장세진 캐릭터를 보일 수 있는 멋진 캐릭터 당당한 눈빛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먼저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. 집어 삼킬 듯한 눈빛입니다.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더 글놀이를 보셨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지금 모습도 글놀이에서의 모습이 안 보이지 않나요? 세진이는 제가 아주 다르게 준비하고 있고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고 믿어주신 덕분에 굉장히 수월하게 연기 준비하고 현장에 임하고 있어요. 외형적인 부분부터 제가 세진이로 나오는 이 친구가 갖고 있는 모든 성격들이 전작과는 이만큼의 공통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. 그래서 그런 점들 재밌게 지켜봐주셨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